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바지 보고 찍어요? 바지 보고 찍어요? 아 그거 너무 붙어요. 전에 발리 들었던 거 같아요. 아 너무 붙었나? 아하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 몰디브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그래도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저기 구름 사이로 해도 보이고 해서 아 그래도 마지막 날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냥 이대로만 날씨가 쭉 이어지면 좋겠다. 그럼 오늘 일정이 조금 많아서 오 상호지나가 오 물고기 때가 엄청 많다. 지금 이제 아침 6시 반이고요. 여기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 주변으로 수중 환경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시 45분에 오늘 PCR을 받고 그리고 이제 터틀 거북이 투어를 가요. 네. 빡빡하게 보내는 하루지만 날씨가 좋은 몰디브 인걸 감사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이 엄청 얕다 여기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우 w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행히 날씨가 엄청 좋아요. 아침에 여기 주변으로 리프 있는 데를 스노클링을 하고 왔는데 와 바닷속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게 파도가 조금 세가지고 머리 위로 덮치는 파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와 물속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가는 거북이 투어도 기대가 돼요. 여기 지금 몰디브에 와서 거북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앙사나 이후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제 거북이를 보러 가서 거북이랑 또 예쁜 영상도 찍고 수영도 하고 재밌겠다. 아침 안 먹어서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침 원래 잘 안 먹잖아요. 원래 집에 있을 때는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몰디브에만 오면 몰디브 뿐만 아니라 어디 여행만 가면 아침을 꼭 챙겨 먹게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침을 건너뛰고 거북이를 보러 갑시다. 아침에. 오늘 같이 왔어요. 네, 오늘 같이 왔어요. 네, 오늘 같이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제 첫째 터뜨로 터뜨로 만나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요. 아, 오, 오, 오. 당연히, 제가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바다에 이동을 해볼게요. 이제 20분 정도 정도 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 그런 것들도. 아마 한 시간 정도, 20분 정도 정도 되요. 그리고 월리엠이 11시까지 돌아가고 싶습니다. 좋네요. 저희는 재미있는 로렌스 선생님과 함께 드디어 거북이 투어를 저희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서 거북이 투어를 가기 전에 다른 리조트에 들러서 여기 노바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PCR을 받을 수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리조트에 가서 PCR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이제 터틀 리프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오늘 물 색깔이 예쁘다. 이 에메랄드 색깔을 몰디브에 온 지 5일째 처음 보는 느낌이네요. 몰디브를 길게 와야 하는 물. 하루는 날씨가 좋다. 아무리 윈디 시즌이고 아무리 우기라도. 어우 좋은 배 타고 가네요. 오케이, 여러분. 그럼, 어서오세요. 이건 알라라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와주세요. 오늘의 멋진 그룹입니다. 오늘의 멋진 그룹을 놓을 수 있는지 어디서 좀 주실 수 있는 것 blana서 protecting 뒤에 물을 붙여주세요. 오이 algoritmo에 오는 건가요? 네,iren.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짓. 오늘의 좋았던 수밖에 없어, 오늘의 좋은 저녁은 이거 타이타닉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위에도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좋다. We have fresh water shower. We have a shower head up at the top, and we have a little hand shower here on the side. So if you want to rinse off after the dive, you are more than welcome. We have towels as well. If you need towels, if you're a bit cold after the dive, let us know. All righty. Let's go have some fun, eh? 저희는 이제 PCR를 받으러 What is this resort? This is Amaya Kudara. 안녕하세요. You will be on my vlog. Hey! I'm here today.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NOVA가 아직 신생 리조트라서 그런 한국 손님은 또 저희가 처음이고 앞으로는 이제 준비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옆에 있는 리조트들의 협조를 구하니까 이렇게 바로 또 PCR를 받게 해 주시더라고요. It's my 12th. 12th? 12th? 저희는 이제 PCR 테스트를 받고 드디어 드디어 거북이를 만나러 가요. 2. 3. 2. 2. 2. 3. 3. 4. 4. 4. 5. 6. 5. 5. 6. 7. 7. 7. 7. 13. 12. 14. 15. 16.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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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예뻤어요. 날씨도 너무 예쁘고 거북이도 보고 우리는 이제 배고프다. 점심 먹읍시다. 여기 피곤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I'm trying something. Oh, bette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와, 여기 진짜 뷰가 장난 아니구나. 너무 예쁘다. 몰디브에 왔는데 이런 거 안 보면 아쉽잖아요. 아, 좋다. 바람이 엄청 시원해서 좋아요. 네, 이런 데 앉아서 밥을 먹어야, 몰디브죠.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밥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직 메인 레스토랑이 오픈을 안 해서 그 그릴 레스토랑에서 지금 뷔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식 가짓수도 아직은 많지 않고 아, 잊지 않았어요. Thank you. You're welcome. 꼭 이렇게 물 하나씩 넣고 다녀. 근데 찾아줘. 메인 레스토랑이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아서 음식 가짓수는 적지만 음식 퀄리티 자체는 좋아요. 맛있게 잘 먹고 지금 벌써 뷔페를 4번 정도 이용을 했는데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왔는데 여기 노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 예쁘다. 그래서 썸네일 한번 찍고 가려고 아, 그것도 예뻐요. 아, 그것도 예쁘고. 저쪽으로 팔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팔이 쫙 빠집니다. 노바입니다. 우리는 노바. 이방이요. 이방이요. 이방이요가 웬만이야. 여기 모래 되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지? 진짜 부드럽다. 어. 빌라투어 오던 길만 해도 햇볕이 되게 쨍쨍하게 맑은 느낌이 좀 났었는데 이제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또 흐려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워터빌라 위드에 자쿠지에 와 있고요. 제 방에는 없는 이 자쿠지가 야외 데크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몰디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자쿠지에서 뜨끈하게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여기 노바 워터빌라는 풀빌라나 이 자쿠지 빌라나 모든 빌라들이 옆객실과 이 벽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는 나름 보장이 되는 편인데요. 물론 이렇게 이렇게 뭐 작정하고 보면야 옆에 빌라가 보이지만 굳이 그럴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프라이버시를 즐기면서 이 야외 자쿠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빌라 내부는 똑같으니까 제가 자쿠지를 한번 즐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영복을 안 입고 와서 다 벗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자쿠지는 다 벗고 하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리프 스노클링 갔다가 샤워도 못하고 바로 터틀 투어를 가고 또 터틀 투어 갔다 와가지고 또 드론 촬영하느라고 샤워도 못했거든요. 여기 이제 자쿠지 빌라에 와가지고 샤워를 제대로 하네요. 샤워가 아니라 목욕인데? 와 이 몰디브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자쿠지 목욕 와 너무 좋은데? 모드를 좀 바꿔볼까? 밑에서도 보글보글 올라와 와 이게 기능이 꽤 많네요. 물 온도 조절도 되고 물 온도 조절도 되고 눈도 켤 수 있고 Z1, Z2 플립 와 좋다. 이게 충분히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볼 수 있을 만큼의 큰 자쿠지입니다. 나는 혼자니까 가운데에서 바다에서 파도가 너무 거세져가지고 바다에서 개가 피신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워터빌라에 올라오는 계단에 개가 되게 개죽은 듯이 있네. 개죽은 듯이 있네. 파도가 엄청 세요. 야 내가 개와도 무섭겠다. 제가 어떻게 해변에다 데려다주고 싶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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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씨랑 같이 칵테일을 즐기러 저기 풀사이드로 가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흠흠 어. 맛있겠다. 어. 안돼. 신씨 수박 먹으라고. 여기가 노바의 출장의 현장입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앙사나이오르에서 데이터를 다 날려먹는 바람에 바로바로 백업하는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백업하느라고 장비들이 다 나와있어요 오늘 노바에서의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노바에서의 멋진 하루를 보내고 몰디브에서의 마지막 밤이 접어들었어요 오늘은 저녁식사는 이제 여기 세일즈 마케팅팀 직원분들과 함께 미팅하는 자리였어가지고 저녁식사를 찍지는 못했는데 지금 메인 레스토랑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원래 먹던 그 뷔페로 먹던 플레임즈에서 똑같이 저녁식사를 했어서 딱히 뭐 새롭게 보여드릴 건 없었구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아 이번 일정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바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만족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이제 스리랑카 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돌아가거든요 내일 스리랑카에요 비즈니스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봐요 안녕 Can I have the beer? Can I have the beer? 몰디브에벤에서 즐기는 생맥주 아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Let us know Let us know Let us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